난 몰래 온 사랑에 놀라서 이분은 새로운 직원이에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티저기에요. 이름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이미 당신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부모님이 보신다면 당신을 내쫓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유식국에 회장을 자랑스럽게 만들거야. 제 아빠니까. 뭐야? 무슨 얘기? 아니요. 당신이 사장님이 롱 얘기하는 돌 돌였어요. 당신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제발 나 더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네. 신방이 진짜 싫어. 아이나 여기서 뭐해? 우리 친구 보고 싶다. 우리 친구 아니야. 그렇지만 같이 살까? 진짜? 아빠 그냥 가. 싫어. 우리는 BSS.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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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을 banks 저는 나트이에요. 나 간다. 우리 학교 다녀? 네, 우리 학교 다녀요. 근데 무자 아니에요. 너는 그의 스타일이 아니거든. 나트 내꺼야. 아니 내 스타일이야. 가버려. 뭐? 가까이 가지마. 난 포기 안해. 나도. 나 오늘 예뻐. 아 그래? 여기서 뭐해? 난 비아이티야. 서로 나름 예뻐. 아니, 이제 하나님께 같이 생겼어. 엄마. 시끄러워. 어, 매튜. 집에 갈게요. 안돼.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그래서 너도 무자야? 매튜? 라인아? 여기서 뭐해? 엄마? 아... 매튜가 우리의 새로운 회교자입니다. 아, 그는 내 딸한테 완벽해. 뭐? 형도 안 해. 네 딸은 돼지 같은 애만 할 거야. 아, 그는 내 딸이 또 사고 있어. 저도 모르겠어. 저는 남자친구 있어. 뭐? 자기야, 자기야. 내가 그는 너의... 내가 이제 만난다. 내가 항상 사랑해. 그리고 내가 항상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항상 사랑해... 으하하하 흐흐하하하 흐흨흨 동생 흐흫 흐흥 흐흐흨 흨흨 으흨 감상하자 않냐 당심이 마장님이 다 이렇게 흥흫 너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흑흐흐흐흠 골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마지막을 아니, 내 스타일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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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뮤직비디오? 응? 학교 뮤직비디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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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